나는 정태호예요. 나는 새해 정태호예요. 민지아, 정우성이다. 아우, 민지아. 정태호, 정우성. 꽃도량들. 이제부터 영어 아예 안 되는 거 알지? 네! 하이, 하이. 잠깐만, 하이 안 돼, 하이 안 돼. 뭐라고? 하이 쌤, 하이 쌤. 이리 와. 영어 애쓴이. 윌리엄 쌤. 윌리엄 쌤. 뭐라고? 윌리엄 쌤. 자, 이리 와. 영어 썼다, 영어. 노노노. 노노노. 이리 와. 계속 영어 하고 있잖아. 자, 닦으면 안 돼. 저건 하고 다르게 닦는 거 아니야. 이제부터 영어 수준, 윌리엄. 영어 수준, 윌리엄. 윌리엄. 오오오오, 쌤 아파. 윌리엄 했다, 윌리엄. 영어 썼어. 윌리엄 아니죠. 저게 하지 말라면 또 이렇게 나와요, 그쵸? 그쵸? 아니, 아빠가 먼저 영어했으니까 아빠가 먼저. 그래, 아빠도 솔직해야죠. 제대로 해줘. 야! 끝났어? 아니야. 더 해야 돼. 더 해야 돼. 오오오오. 잠깐만, 잠깐만. 난을 쳤는데요. 빨간색 빨간색. 왜? 빨간색. 왜? 영어했어. 오빠가 영어했잖아. 영어 했어야 돼. 자, 한국말 잘 씹시다. 한국말. 자, 왔다, 왔다, 왔단다. 오오오오. 오늘 간식도 한국 전통 다과상이에요. 와! 근데 왜 포크나 스푼 안 좋아해? 왜 포크나 스푼 안 좋아해? 자 잠깐만 포크, 스푼 영어했지? 걸렸습니다 렉스 해 렉스 해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영어하지 말라 했지 아 왜 숟가락이란 얘기 있고 숟가락이란 얘기 할 수도 있고 아 어떡해. 숨이 잘 쳐져. 그러니까. 노 테이프. 노 테이프. 아빠 해. 아빠가 먼저 해. 형한테 정말 현나게 할게. 정말 현나게 할게. 현나게 할게. 현나게 할게. 현나게 할게. 너 스웨이 찍어 하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. 이게 뭐야. 잠깐만. 이거 가위 있어야 돼. 까만 테이프. 까만 테이프 해야 돼. 까만 테이프. 영호야. 안 해. 이거 영호 안 쓰기 어렵다. 진짜 어렵다. 너는 벌칙 안 받고. 아빠 나 수영 쓰고 싶은데. 와이 엠드스. 음. 잠깐만. 와이 엠드스. 앵글볼. 미클라이. 이거는 이제 군장하고 싶어지는 거죠? 일부러 부르는 것 같죠? 뭐야. 군장왕. 감사합니다.